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서울 신촌에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측근 의원들과 첫 회동을 받는 모습이 단독으로 포착됐는데요. 그 현장을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태운 은색 승합차가 신촌에 도착했습니다. 안 전 의원이 미소를 잠시 띄더니 취재진을 의식한 듯 다시 차문을 닫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. 곧이어 이태규, 이동섭, 권은희 등 6명의 안철수계 의원들이 속속 도착합니다.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귀국 전부터 신촌에 마련한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. 안 전 의원은 안철수계로 불리는 의원들과 이곳에서 1시간 20분 동안 향후 진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. 다른 미래당 리모델링, 신당 창가, 고수 통합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. 손학규 대표 측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안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할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안 전 의원 측은 손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만나고 싶은 분들, 찾아뵙고 싶은 분들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니까 조만간 바른미래당 운명을 두고 안 전 의원과 손 대표 간 단판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안고겸입니다.